오늘은 사랑스럽던 반려견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해버린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때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강아지와 주인.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버렸는데요.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함께 지켜봐주세요. 언젠가부터 강아지는 이유도 없이 주인을 향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주인은 그저 일시적인 문제일 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왜 갑자기 이러지? 라고 의아해하면서도 강아지가 곧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강아지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주인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도 갑자기 지저대거나 심지어 물려고까지 했죠. 주인은 이런 강아지의 변화를 보며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때는 둘이 서로에게 가족과 다름없었기에 강아지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매일 함께 산책을 다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때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소중한 지 반에서조차 마음 놓고 다가가지 못하게 된 상황에 주인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주인은 강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민했지만 강아지가 느끼는 두려움과 경계심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주인은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아지와의 즐거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이 상황을 되돌릴 방법이 있을지 간절한 마음으로 전문가를 불렀죠. 전문가가 방문하자 강아지는 또다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소리 높여 짓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너무 놀라 상황을 어쩌지 못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강아지와 전문가를 번갈아 보며 마음 졸였죠. 그러나 전문가가 침착하게 강아지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하자 강아지는 잠시 놀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전문가의 태도에 당황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강아지는 긴장을 풀지 못한 채 주인을 쳐다보고 있었죠. 전문가와 주인 그리고 강아지 사이에는 조용한 경적이 흘렀고 주인은 그 순간 자신이 강아지에게 무언가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강아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주인은 강아지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기 위해 기억을 하나씩 되짚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자신도 알지 못했던 어떤 실수를 깨닫게 되는데요. 다음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 과연 주인이 발견한 진실은 무엇일까요?